2020년 11월 7일 2020년 11월 7일 시참여행 23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바로바로미 다 논밭입니다 저기 무슨 교회 하나 있네 근처에 무슨 새가 있나봐 누구세요? 안에 누구 있어요 혹시? 누구 있어요 혹시? 누구 있어요 혹시? 잠깐이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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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히힛 영정사진입니다 영정사진은 일단 지우도록 할게요 다시 원래대로 해놓을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해놓겠습니다 죄송.. 다시 원래대로 해놓을게요 분명히 뒤에 사진을 봤을때 뒤에 빡글같은거가 채워져 있었는데 이게 가능한가? 분명히 뒤에 다 채워져 있었는데 바닥이라는先나 싹 인사절 사정 오래된 거 믿음 진정해 onasper Certainly 이런게 분명히 잠겼어요 분명히 잠겨있단 말이야 잠겨있는데.. 없어요 잠깐만요 할매 하지마세요 소리가 들려있는데.. 아.. 나 쳐다본다.. 나 쳐다본다.. 나 쳐다본.. 아.. 나 쳐다본다.. 할머니.. 누구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두 분.. 같이 계십니까? 왜 저렇게 밀어내려고 말하세요? 자꾸 밀어내려고만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해주십시오 이건 쉽지가 않은데.. 왜 저렇게 밀어내려고.. 피 흐르지 마.. 피 흐르지 마.. 피 흐르지 마.. 피 흐르지 마.. 열면 안 되겠네.. 여기 진짜.. 무슨 소리야..? 이거 안 될까..? 무슨 소리야..? 지금 두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요.. 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뭔가.. 조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 피 흐르지 마.. 기운이 허벌나게 쎄다.. 기운은 허벌하게 쎄다.. 죄송합니다.. 아.. 으흐흐흥 으흐흐흥 나 나 으흐흥 너 아 아 으흐흥 어흥 아 잠시만.. 잠시만.. oid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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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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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겠습니다.. 어윽.. 아.. 으 it'sommen.. 아… 으 Interior.. 으 Maaa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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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aph לים adalah uuuut 깜짝이야 흐흑 흐흑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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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이번에 진짜 기도 어떻게든 갔다 와야 되는거 같은데 어떻게 뭘 해야될거 같다 몸이 너무 안정화됐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람쾌짱 부탁드려요